안녕하세요. 국제학부에 재학중인 박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배워서 나 주자, 내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학습법입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까?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엔 제가 흥미를 가지는 단원이라도 수업시간에 빠르게 훑고 지나갔다면 저 역시도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았던 거죠. 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오지선다형 혹은 단답형 시험에 특화된 시험중심 공부법인 거죠. 이런 공부 방식에서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 출제자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를 생각하다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배움이, 학업이 꼭 재미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 학업을 추구하기로 한 이상 재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내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설 때, 지적 호기심이 들고 공부의 과정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학습법이고,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간혹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이론 B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잘 모르는 A의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실 때처럼 말이죠. 특히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온갖 학자들과 학파들과 그들의 이론과 저서가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미 우리가 그들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PPT나 강의 안에서 다룬 내용만 본다. 둘째, 강의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더라도 교과서나 참고도서, 논문 등의 자료를 찾아서 추가로 공부한다. 1번을 책할 경우 당장 그 수업에서 시험을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암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앞뒤 이야기 없이 무조건 외우면 힘도 들고, 밑그림도 전혀 그려지지 않은 퍼즐을 맞추는 경우인 거죠. 무조건 퍼즐의 모양만 보고 맞춰야 하니 일이 되고 절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반면 저의 경우에는 2번을 택했을 경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지,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해본다든지 하는 과정을 겪고 나면, 저에게 부족했던 맥락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부러 기억해내려 하지 않아도 관련 내용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해가지 않았던 부분의 궁금증이 풀리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수업 교재에서, 강의 안에서, 필기에서 벗어나서 확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찾아보는 것이 그 지식을 저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장하기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학기에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국제법 수업에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조약의 유보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Treaty Reservation, 즉 조약 유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관련 논문들의 링크가 쭉 떠서 살펴보니 대부분 인권 관련 조약에 관한 유보에 대한 논문이 많았습니다. 관련 논문들의 제목을 스킨해보고, 아, 주로 유보는 인권 조약에서 많이 다뤄지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인권 조약에서 더 유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논문 사이트로 가서 인권 조약 유보라고 검색을 하고, 인권 조약에 대한 유보의 효력이라는 논문을 찾았어요. 이 논문을 다 읽지는 않더라도, 초록 정도만 읽는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논쟁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애초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유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내용에 살을 붙여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고, 그것을 내가 충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우리 모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 아는지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애써 그 사실을 숨기거나 아는 척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알 수 있는 기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더 용기를 내면서 질문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을 적어보는 거죠. 강의 내용을 정리한 필기나 교재, 강의안을 읽다가 보면 여러 유형의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유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둘째, 의미는 파악했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셋째,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질문. 물론 질문하는 것 자체에도 의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단계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직접 답을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확장하기의 방법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1유형의 질문처럼 아예 의미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쉬운 언어로 풀어서 쓴 글을 찾아보거나 원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는 걸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은 주로 관련 내용이 전부 숙지가 되지 않았거나 전 단계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생기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해당 내용의 전후를 살펴보거나 관련 예시를 찾아보면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이 가장 재미있는데요. 내가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현실의 혹은 가상의 상황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고 여전히 그 내용이 성립하는지 반박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질문은 같은 강의를 듣는 학우라든지 교수님들과 토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접하기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1, 2유형에서도 혼자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학통론 수업, 제가 들었던 수업인데요. 이 수업에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을 배우면서 당사자는 실체법상으로도 권리, 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니 왜 자신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실체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아니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 장을 바로 넘겨보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 소속 무능력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이제 예시를 바로 들 수 있게 된 거죠. 아 미성년자가 실체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이지만 소속 무능력자임으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소를 제기하는데 이 경우에 법정 대리인은 실체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과 문맥을 잘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편집하기인데요. 확장하고 질문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다음엔 그 알맹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편집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꺼내서 쓰기 위함이죠.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한 수업 필기와 강의안 및 PPT 자료, 교과서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사했던 부분을 모두 모아서 새로운 필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워드 파일의 글머리표 기능을 사용해서 상위, 하위 항목을 정리하는 편입니다. 우선 강의 내용의 각 파트별로 선후관계를 정리하고 왜 그러한 선후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논리적인 전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론 A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론 B가 후대에 등장했다면 이 두 이론을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또한 키워드 중심으로 나누고 하위 항목의 개념, 정의, 사례, 관련 이론 등을 정리하면 해당 키워드만 제시되었을 때에도 관련 내용이 항목별로 기억이 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따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서술해야 하는 서술형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이론적인 배경을 쉽게 뽑아내는 데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듣는 혹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들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연결 지점을 찾아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업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예시를 들자면 세계화의 수업에서 세계화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윌저의 맥도날드아이제이션을 배웠는데 이 개념을 동아시아 지역 입문 수업에서 한중일의 경제적 발전과 개방 과정을 맥도날드 수용 양상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국제경제법 수업에서 가트 4조의 시네마토그래픽 필름에 한해 스크린쿼터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조약의 성류 배경과 영화가 국가 홍보수단이었으므로 국산 영화의 상영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배우면서는 국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국가가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아와 타를 구분하여 전쟁의 국민들을 동원하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이 수업에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도록 보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전공이나 관심 분야가 다르듯이 학습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방법 역시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의 네 가지 방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